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교통문제 대안을 도출하고 대구시에 이를 전달했습니다. 중구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 해제. 약정 골목에서 반월당 내거리로 우회전할 수 있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을 풀면 이면도래 차량이 분산돼 교통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현재 동아쇼핑 앞 택시 승강장을 현대백화점 맞은편 쪽으로 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. 특히 현대백화점에서 달구벌대로 진출 구간에 달구벌대로 주행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3m 이상의 완화차로 설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. 자세히vak해 주십시오. 접근 가능성이 크다는 살 CO요 na выстро dalam subscribe cho kênh expensive subscribe cho kênh ikke